안녕하세요. 넓은 길에서 어떤 일이... 오토바이 가네요. 오토바이 나 옆으로 가는데. 으아~! 미친놈이야. 뭐야?! 저거 미친놈인가? 우와! 미친놈인가? 아니, 여기서! 나 오토바이 피했어요. 그런데... 헬멧도 없어. 우와~! 이거 볼 거 있나요? 블박차 속도에 무관하게. 속도에 무관하게 100대0이죠. 속도에 무관하게. 이야...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등학생인데요. 현장 정리하고 화장실 간다 말하고 도망갔대요. 오토바이 도난 차량이래요. 잡아야죠, 잡아야죠. 일단 내 차는... 지금 여기 보세요. 도망갔대요. 그리고 일어났나요? 저거 미친놈인가? 그랬는데 그다음에 일어나나요? 미친놈인가? 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졌는데 아까. 일어났네, 일어났네. 그리고 습습하다가 도망갔대요.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. 이야... 너 그러다 죽어. 도난 차량이었습니다. 우선 재보험료, 자차 보험 처리했습니다. 이거 할증 안 돼요. 보험료 안 올라갑니다. 100대0이기 때문에. 그런데 저거 잡아야죠, 잡아야죠, 저거를. 저거 CCTV 계속 돌리면 어디로 갔는지 보면 잡을 수 있어요. 잡아야 됩니다. 과실 율몰당 100대0이죠.